자 여러분 이제 요번 시간은 296쪽입니다 가등기 아까 대상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페이지 296쪽입니다 296쪽 가등기에 대한 뭐예요 가등기에 대한 대상을 좀 보겠습니다 대상 자 그러면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법에 가등기 대상을 몇가지 이 세가지를 자 세가지를 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총권이 발생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할 권리에 우리가 아까 등기 목적 6개 중에 보존 이전 설정 변경 뭐예요 자 그 다음에 소멸 있죠 뭐하고 뭐하고 보존 등기하고 보존 등기하고 뭐예요 초분제한 등기는 빼고 2개를 빼고 설정 이전 변경 소멸 4가지만 가등기 그 총권을 보존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가등기는 등기할 권리에 소유권 재산권 지효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직권 채권담보권 입장권 있죠 하여튼 그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만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대상은 4가지 3가지다 첫번째 뭐예요 자 등기 대상이 되는 권리 있죠 이 권리에 뭐예요 설정 자 그 다음에 이전 자 변경 무슨 청구권 이 소멸에 대한 청구권 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고 자 앞서 번째는 시기부 시기부 뭐예요 정지 조건부 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다 청구권 청구권이죠 청구권 자 그 다음에 시기부는 뭐예요 시기부는 자 아까 그랬죠 정지 조건부는 가능하다 했죠 일단 장래에 발생할 사실이 불확실한 그 조건에 대해서 자 네가 시험에 합격해서 자액증을 빌려주면 뭐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집을 주겠다라고 계약을 맺으면 당연히 뭐예요 시험에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조건에요 자 일단 집을 안 주는 거예요 왜 정지시킨 거예요 이게 정지 근데 해제 조건은 일단 줬죠 일단 주고 난 다음에 떨어지면 없었던 걸로 하겠다 떨어지면 뭐예요 그냥 소멸되어 버리니까 소멸되는 권리니까 굳이 그걸 또 뭐예요 말소해달라고 가등기 할 필요 없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이거 시기 있죠 시기부는 자 이게 우리가 뭐예요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 있죠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2022년도 2023년도 2023년도 있죠 예컨대 계약을 맺으면서 자 중도금은 뭐예요 중도금은 지금 현재 2022년 1월에 계약을 맺으면서 자 5월에 뭐라고 중도금을 주고 돌아오는 뭐예요 돌아오는 자 2003년 1월에 뭐예요 마지막 장금을 주겠다 그죠 2023년은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 오게 돼 있죠 자 장래 발생할 시절이 확실하다 근데 종기는 종기는 뭐예요 종기가 되면 자 권리가 소멸되요 소멸되기 때문에 자 그걸 뭐예요 가등기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니은번에 장래에 도려할 사실이 확실한 일정한 길을 법률행위 효력을 발사할 경우에 성립하는 시기부는 뭐예요 시기부 또는 뭐예요 조건 성취해서 법률행위 효력이 발사하는 쪽 이건 가능하다 근데 반대는 된다 안 된다 아니 된다 반대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밖의 장래에 확실할 장래에 있어서 확정돼 총권이에요 기타 장래 확정돼 장래 뭐라고 기타 장래 뭐예요 장래 확정돼 총권이다 장래 확정돼 뭐라고 총권을 뭐예요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예컨대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매매 예약 매매 예약 뭐예요 예약 완결권에 관한 얘기예요 매매 예약 완결권이다 그럼 매매 예약 완결권이란 건 일단 뭘 맺고 계약을 맺죠 계약을 먼저 맺고 예약을 먼저 맺고 나중에 계약을 맺으니까 예약을 미리 맺고 나중에 계약을 하니까 예약과 계약세의 그 기간 있죠 그래서 장래 확정돼 총권 매매 예약 완결권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가등기라는 것은 뭐 때문에 한다고 했어요 총권 때문에 한다고 했죠 가등기는 총권 때문에 한다고 했어요 그 총권이 뭐예요 총권이니까 치의시니까 채권적 총권이다 물건조 총권은 이미 뭐예요 소멸되어 있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 그랬죠 채권적 총권 때문에 한다 그래서 앞자 따서 자 뭐라고 외우자니까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총권 때문에 한다 가총체와 자 이렇게 뭐예요 가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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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가총체와 권식이는 권식이가 아니에요 권식이는 뭐예요 소부러 실어한다 그렇게 외우자 소부러 소위권 보조 등기는 뭐예요 뭐가 없으니까 총권이 발생하지 않죠 가등기 대상이 안 되니까 그렇게 외우자니까 가총체와 뭐예요 가총체와 권식이는 뭐 실어한다고 소부러 실어한다고 자 그래서 일단 거기 여러분 자 뭐가 발생해요 자 총권이 발생할 때 그 가등기 권리에 권식이 권식이 이렇게 외우자니까 그 다음에 가등기 대상 허용 여부 그래서 자 소위권 보조 등기 가등기는 안 된다 그랬죠 왜 뭐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총권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가등기 이전 등기는 가능해요 이전 등기 가능한데 자 절대 뭐예요 가등기 이전 등기 가능한데 가등기한 본등기 못하게 하는 가등기를 할 수 없는데 좀 이따 보자 가등기 전 등기는 언제나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빼놓고 다 이전 등기는 다 부기등기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권리처분 제한 등기 그래서 거기 자 압류 가압류 가처분도 뭐가 발생하지 않아요 총권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뭘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가등기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등기 목적 중에 여섯 가지 중에 몇 가지만 네 가지만 가능하지 보조 등기하고 처분 등기는 안 된다 그랬어요 말소등기 가등기겠죠 채권적 총권일 땐 되지만 물건조 총권 안 된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중복적인 가등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누가 아저씨가 조카한테 1번 아저씨 가비 조카가 뭐예요 시험에 붙어갖고 자격증 빌려준다고 믿고 소유권 이전 총권에 가등기를 뭐 했어요 조카한테 했죠 근데 얘가 시험에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조카한테 뭐 할 수 있어 이거 소유권 이전 총권에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가등기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예요 중복적인 가등기 이중에 가등기 있죠 가등기 된 부동산이 또 다른 가등기 이중에 가등기 가능하단 자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 가등기는 환매권은 있죠 환매권은 일단 이전 등기와 같이 하기 때문에 소유권 등기와 같이 하기 때문에 이 가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 환매권 자체가 환매권을 남한테 이전하는 청원권의 가등기 그건 돼요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는 소유권 연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이전 등기 아래 부기등기로 환매등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매 특약 가등기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즉 가등기 대상 법률 규정이 없다는 게요 그러나 이미 등기된 환매권을 뭐하기 위해서 양도하기 위한 뭐예요 환매권 이전 청원권의 가등기 그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유언의 한 증여 있죠 이 유증은 뭐예요 유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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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유언의 한 증여는 돌아가신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살아 생전에는 가등기가 안 돼요 사망 후에 가등기가 가능하다니까 자 생전에는 뭐예요 생전에는 뭐 할 수 없다 생전에는 뭐예요 가등기를 할 수가 없다 왜 이거 사망 후에 효력이 발생하니까 근데 사후에 뭐예요 사후에 뭐는 가능하다니까 가등기를 안 하다니까 근데 사인 증여 있죠 사인 증여 이 사인 증여는 뭐예요 당연히 계약이죠 계약이니까 이건 뭐예요 당연히 생전의 계약이니까 생전에 가능하다니까 사인 증여는 당연히 가등기 할 수 있다니까 내가 죽으면 너한테 부동산 주겠다고 계약을 맺으시니까 죽는 것을 뭐예요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자 가등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전에 계약 맺은 대로 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박스 안에 가등기 권리에 가압류 가처분 얘기 있죠 그러니까 모든 권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예요 모든 권리는 이 가등기를 남한테 뭐 할 수 있으니까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 가등기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뭐예요 이 자체가 뭐예요 자 이 가등기는 뭐가 아니니까 소유권이 아니니까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전하지 못하도록 이전하지 못하도록 2-1번 가압류 뭐예요 가처분 있죠 이런 건 가능하다니까 그런데 만약에 가등기한 본등기를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등기 있죠 이런 가처분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전 등기를 못하게 하는 가처분은 가압류는 가능한데 본등기를 못하게 하는 거 한마디로 뭐냐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처분이지 나중에 본등기 한다는 건 이전 등기 한다는 얘기죠 이건 취득하는 거죠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은 없다니까 그 얘기 지금 그래서 거기 뭐예요 자 보충 가등기 권리에 주치세요 가등기 권리에 이전하거나 가등기 권리에 이전금지 가압류 가처분은 가능하다니까요 법원칙이라고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예외가 단독이라고 그랬어요 예외가 그래서 자 누가 하고 아저씨하고 조카하고 이렇게 공동을 해야 되는데 공동을 하는데 자 만약에 뭐예요 아저씨가 안해주면 승낙서 받고 하면 돼요 자 누구 가등기 의무자에 자 가등기 의무자에 뭘 받아서 승낙서 받고 할 수 있다는 물론 판결 받고 하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 안해주면 소송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법원에 뭐예요 법원에 자 법원에 뭐예요 가등기 뭐라고 가등기 가처분 뭐에 의해서 가처분 명령에 의해서 단독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당연히 안해주면 뭐예요 법원에 가서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소재지 이 가등기 가처분 법원은 뭐예요 주소지가 아니라 민사소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자 부동산 소재지 법원 가서 있죠 그래서 거기 2번의 단독신청 의무자의 승낙서에 의한 단독신청이 있고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나오죠 그래서 가등기 의무자가 가등기 인청을 협력하지 않을 때는 권리자는 목적 부동산 소재지 자 줄지세요 부동산 소재지 자 관할한 지방법원에 가등기 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 원인을 소명해서 가처분 명령 바사 단독이다 이렇게 써놨죠 어 가등기 인청을 단독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뭐예요 단독신청하는 건데 우리가 뭐예요 가처분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렇게 가처분 단어 때문에 속지 말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뭐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가처분 가처분 등기라고 나오면 이건 뭐예요 이건 촉탁등기예요 법원에서 등기에서 촉탁등기다 근데 가처분 뭐예요 뒤에 뭐가 나오면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단독신청이다 이게 단독신청이에요 그래서 가가처명단 가등기 가처분 뭐예요 가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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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단 가가처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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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명령하게 되면 명단이다 가가처 명단 명령 명단 그렇게 기억합니다 가가처 명단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넘겨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첨부정보 중에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서 있죠 토지 거래 뭐예요 토지 거래 허가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우더니 토지에 대해서 뭐할 때 거래를 할 때 허가서 내는 거니까 토지 거래 매매 거래 소유권이라는 게 지 뭐라고 지상권 그죠 가 뭐라고 가 등기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지상권 설정 등기 할 때 근데 뭐라고 소유권 이전 정권에 가 등기 지상권 설정 정권에 가 등기 있죠 이 가 등기 할 때는 꼭 몰래 라고 자 토지 거래 허가서를 내야 된다 자 계약과 예약 시 있죠 그래서 자 이 예약이니까 가 등기 시에도 허가서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가 등기 실행은 뭐예요 가 등기 실행은 자 이렇게 뭐예요 가 등기 실행은 자 이 주등기 있죠 나중에 본등기가 이 본등기가 이 본등기가 주등기면 처음부터 가 등기 주등기예요 자 그래서 등기 실행 가 등기 실행은 본등기가 뭐라면 본등기가 주등기라면 주등기라면 처음부터 가 등기도 뭐로 해요 가 등기도 주등기로 한다 그죠 근데 자 만약에 뭐예요 근데 만약에 자 이런 식으로 자 1번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했죠 근데 저당권을 만약에 병이 의리 병한테 저당권을 이전하는데 조건이 생겼어요 근데 만약에 뭐예요 병이라는 사람이 네가 나한테 저당권을 이전하고자 하는데 그죠 친구지간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가보니까 오물이 득실하더라 그러니까 네가 가서 자 뭐예요 그 오물을 좀 처리해줘라 왜 돈 못갖고 경배 들어가는데 그 땅에 오물이 많은데 누가 경락을 받겠느냐 그래서 조건을 제시해갖고 누가 이 의리라는 사람이 이제 얘한테 가서 오물을 처리해달라고 뭐예요 얘기를 자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병이 뭐라고 그렇게 해준다면 일단 뭐예요 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 뭐라고 1번 저당권 이전 청구권에 무슨 등기를 가든기를 해주겠다 그죠 그럼 나중에 뭐예요 자 뭐가 돼서 이렇게 뭐예요 자 을이 가서 을이 가서 자 오물을 쳐달라고 해서 거기 뭐예요 그 초일권자가 오물을 다 쨍쨍 쳤어요 그럼 나중에 조건이 송치됐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가든기한 본등기 저당권 뭐라고 이전 등기라는 본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 이 저당권 이전 등기 본등기가 자체가 부기등기니까 처음부터 가든기도 뭐로 하는 거예요 이거 부기등기를 하라 그입니다 그래서 본등기가 뭐라면 본등기가 뭐예요 본등기가 부기등기라면 가든기도 처음부터 뭐로 한다는 거예요 가든기도 부기등기 한다 아니게 부기등기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어디에 자 298페이지 쌍가루 4번 있죠 그래서 가든기는 본등기할 해당구에 기록될 종전의 행선을 굳고 그 아래 본등기 여벽을 남겨주지 않는다 이렇게 써놨죠 자 왜 이제는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는 자 그래서 거기 가든기신이라면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든기 주등기로 하고 줄 치세요 자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든기도 주등기로 하고 본등기가 뭐라면 부기등기라면 가든기도 뭐예요 부기등기 한다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거기 그래서 거기 문제 31일 때 얼마 안 됐죠 작년 재낙년 문제인데 가든기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래서 가든기관진은 의무자의 승낙을 때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가든기명인은 단독으로 가든기 말수 신청할 수도 있죠 어떻게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의무자는 가든기명인 뭘 받아서 승낙서 받아서 단독 가든기 말수 할 수 있다 부동산 소유권 정권이 정지조건일 때 가든기 할 수 있다 그랬고 5번이 왜 틀렸냐 하게 되면 가든기면 가처분 명령은 권리자의 주소관할 지방법은 주소관할이 아니에요 이거 항상 뭐라고 소재지 했더니 우리 등기법은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이 공신법은 소재지 관할이에요 항상 머릿속에 염대해 주지 항상 뭐라고 소재지 관할이다 주소지 관할이 아니에요 민사소송이 아닙니다 항상 뭐라고 물적 편성주이니까 물건 중심이니까 소재지 관할이다 소재지 관할이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가든기 본등기를 해요 가든기 본등기를 한다니까요 그럼 가든기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를 한다니까요 본등기 본등기 한다 가든기 뭘 한다고 본등기를 한다 그럼 가든기 본등기 한다는 무슨 얘기하면 조카가 시험에 합격했어요 조카가 시험에 합격했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조카가 시험에 만약에 뭐에요 합격을 하게 되면 본등기 할 때 첫번째 볼상은 뭐에요 첫번째 볼상은 의무자가 누구냐 등기 뭐라고 의무자가 누구냐 그러면 등기무자가 누구냐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뭐에요 의리라는 사람이 시험을 할까 물론 가든기 된 상태에서 이 가비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제3자 친구한테 부동산을 팔 수가 있어요 왜 이거 가든기는 물권본동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비적인 등기에요 그래서 누가 갑이 병한테 부동산을 처벌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단지 뭐냐면 이 병이란 사람은 이 갑한테 부동산을 처벌했을 때 샀을 때 이 예을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시험에 합격해서 본등기 하게 되면 가든기 하면 뭐에요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든기 당시에 순위에 따른 게 후순위에 빌리죠 그래 이 등기는 뭐에요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는 것은 뭐에요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일반인들은 가든기가 된 건 사면 안 돼요 나중에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얘가 시험에 떨어지면 함께 갈 수 있어요 시험에 떨어지면 얘가 뭐에요 수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궐복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에요 병이란 사람이 갑한테 얘가 시험에 떨어질 거니까 내가 뭐에요 5천 깎아줄 테니까 사라 그래갖고 홀딱해서 사갖고 얘가 붙으면 안 되니까 그건 본린이 알아서 할 일이지 등기관이 그런 것까지 책임을 못 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에요 당연히 누가 이 병이라고 하는 이 병이라는 사람은 자 이 등기를 신청했을 때 등기관이 뭐에요 그것까지 알려주고 등기를 받고 안 받고 자 그럴 뭐에요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든기가 되었더라도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에요 가압류가 되어있던 가집원이 되어있던 소송 중이니까 소송이 어떻게 끝날지 등기관은 모른다는 얘기에요 일단 받아준다는 얘기에요 하여튼 그래서 처분금지 효력이 없다는 얘기에요 가든기는 뭐가 없다고 처분을 금지하는 효율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뭐에요 본등기 할 때는 이 가든기는 대학력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든기는 뭐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의무자지 제3자는 본등기를 하게 되면 뭐에요 직권말소를 대상이다 가든기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종국등기가 아니니까 대학력이라는 게 없어요 환매등기처럼 그래서 절대 뭐라고 얘를 상대로 의무자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든기 의무자는 뭐냐면 본등기식 의무자는 뭐에요 가든기식 등기 뭐라고 의무자가 본등기식도 의무자지 누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제3자가 아니다 제3자는 뭐에요 병이라는 사람은 말소 대상이다 자 그래서 거기 298페이지에 기억이 있죠 가든기 당시의 의무자와 아저씨하고 명의자가 공돈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가든기는 처분금지 효율이 없으므로 가든기 이후의 권리를 3자에게 취득한 경우에도 본등기식 의무자는 뭐에요 가든기 당시의 의무자다 가든기 당시의 의무자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299페이지 디귿 하나의 가든기에 관해서 여러 차 이렇게 한마디는 뭐에요 등기 권리자 얘기하는 거에요 등기 권리자 두 번째 하나의 가든기에 대해서 여러 명의 다수의 가든기 권리자 다수의 뭐라고 다수의 가든기 뭐에요 권리자중 이렇게 권리자중 누구 1위는 1위는 뭐에요 1위는 자기 몸 안에 자기 뭐에요 자기 지분만에 있죠 자기 지분만에 본등기 가능하다 본등기 본등기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에요 뭐가 나오면 자기 지분만이란 단어가 나오면 보상없다 보존등기하고 자기 지분만에 보존등기와 상속등기 안된다 그 나머지 다 되는거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등기부상에 자 이런식으로 등기부상에 등기부상에 가든기 권리자가 3명 있어요 그러면 이 3명 있으면 뭐에요 자기 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유권에 뭐라고 소유권에 일부전능기 A 그 다음에 또 자기 지분만에 소유권에 일부전능기 B 이런식으로 자기 지분만에 본등기는 가능해요 근데 자 우리가 보통 뭐에요 이 사람들은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위해서 본등기 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에요 한마디로 공유물 보존내기 그러니까 이 지금 뭐에요 바다를 매립한 사람들이 자 이 사람들은 갑이 3분의 갖고 있고 을이 3분의 갖고 있고 병이 3분의 갖고 있어요 등기부는 하나 만들어야 되는 특성상 자기 지분만 보존등기는 안되지만 자 공유물을 보존내기 위해서 이 갑이라고 하는 하나의 일부의 소유권자가 여러 사람을 위해서 보존등기하는 건 가능해요 소유권자니까 근데 가등기권자는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자기 것만 본등기를 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위해서 본등기를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자 디귿 자 줄쳐 보시면 하나의 가등기에 관해서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가등기 권리자 모두가 공동의 이름을 본등기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 중 일부가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 지분만 자기 지분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 가등기권자가 공유물 보존내기는 소유권자들이 하는 것이지 소유권자가 아닌 자가 공유물 보존내기 중에서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할 수는 없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물론 가등기권자가 만약에 뭐예요 이 갑이 사망하든 뭐예요 가등기권자 의리 사망하든 돌아가시면 상속등기 할 필요 없어요 자 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자식하고 의리 본등기 하면 되고 얘가 주면 뭐예요 자식하고 갑이 본등기 하면 돼요 자 그렇게 얘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그 동그라미 3분의 거기 첨부서면 필요 없고 동그라미 3분의 본등기 실행 있죠 본등기 실행 가등기를 한 후에 본등기 신청할 때는 가등기 순위본에 따른다 그랬어요 가등기 순위본에 따른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그 가등기 후에 조치 있죠 가등기 조치 그래서 거기 가등기와 본등기 할 때는 가등기 후에 경제된 등기로서 본등기와 접촉되는 중간첨부 등기는 가등기 순위본 효력에서 효력이 부정다며 등기관은 사건이 등기일 것이 아닌 걸로 봐서 직권말사한다 자 그래서 직권말사를 하고 이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이후에 등기를 말사할 때는 지치없이 그 사실은 그러니까 통제한 다음에 뭐예요 통제한 다음에 말사하는 게 아니라 말서부터 먼저 하고 통제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가등기가 돼 있고 누구한테 제3자한테 뭐 했다면 소유권을 처분했다면 이 본등기 하게 되면 이 중간처분 등기 있죠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안등기는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직권말자 말사하고 그 다음에 통제 주겠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등기관이 중간처분 등기 있죠 이렇게 중간 처분 등기 자 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뭐라고 직권말사하겠다 아니죠 근데 뭐가 아닌 거 말소 대상이 아닌 거 있죠 말소 대상이 뭐예요 대상이 아닌 게 있다 그럼 분명히 뭐예요 가등기와 이렇게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를 했으니까 가등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은 대상이 안 돼요 뭐가 나오면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자 가등기 전 저당권에 관한 뭐예요 저당권에 관한 뭐 예컨대 경매라든가 있죠 자 그런 것은 있죠 뭐 그런 것들은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단어가 나오면 해당이 안 된다 근데 자 근데 만약에 뭐예요 또 말소 대상이 아닌 것에 있을 때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뭐라고 나오면 자 그 대항할 수 있는 뭐예요 주택임사권 있죠 그건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것도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게 채무의 답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에 낮췄죠 뭐가 지분이 났는데 자 만약에 누가 A라고 하는 사람이 얘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아 채무를 이행하라 소송하면서 뭐가 들어가요 2-1번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해당 가등기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말소 대상이 아닌 것에서 해당 자 해당 뭐예요 해당 해당 가등기를 뭐예요 해당 가등기를 뭐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 있죠 목적으로 뭐예요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 있죠 가압류와 가압류와 무슨 등기는 가처분 등기 이 가처분 등기를 뭐예요 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소하지 말아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거기 자 가등기한 본등기 직권 말소 그래서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관이 소유권 이동 등기 청권의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 때는 가등기 혹은 본등기 전에 맞춰진 다음의 등기를 제어가는 모두 직권 말소 한다랬어요 그래서 거기 자 기억이 뭐예요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거 말소하면 안 된다랬죠 그 다음에 거기 이 B의 전이죠 전 동그라미 C 전 C도 전이죠 그러니까 전에 맞춰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규명 전에 맞춰진 담보 가등기에 의한 강제규명 그 다음에 거기 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가등기 이후에 본등기 그 가등기 전이니까 대상이 안 된다 근데 거기 디귿에 있죠 디귿에 가등기권자에서 뭐 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그 주택임차 꼭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니까 대항할 수 있다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게니까 자 그건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디귿과 니을은 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그거까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으니까 볼 거 없고 자 그 자 요 디귿까지 있죠 그 몇 가지만 크게 이제 세 가지 있죠 세 가지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밑에 다음 그 30회 문제 가등기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에서 보존등기 가등기 할 수 없다 당연하죠 총권이 없으니까 소유권 이전 뭐예요 장래 확장할 수 있다 맞고 가등기 권리 이전 등기가 3자한테 맞히는 경우 제3자가 나중에 뭐 하면 돼요 본능기 하면 된다 네 4번 가등기 가등기 권리자가 여럿일 경우 그 중 1위는 공유물 보존등기 중에서 가등기 전부에서 본등기 할 수 있다 그건 안된다 당연히 뭐라고 자 자기의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는 가능해도 한 사람이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물 보존등기 할 수 없으니까 전월을 위해서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가등기 뭐가 나와요 가등기 말소등기 나오죠 가등기 말소등기 그게 한마디로 뭐예요 말소등기는 이런 식으로 가등기 말소등기는 누가 자 이 조카라고 하는 을이 뭐예요 시험이 만약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떨어지면 일단 두 사람이 공동으로 말소하는 게 원칙이에요 뭐가 원칙이라고 공동 말소가 원칙이에요 예외가 단독이다 누가 자 이 의리라는 가등기 권리자가 인감융 첨부에서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고 자 그러니까 또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아저씨가 얘한테 승낙서 받고 왜 같이 가기 싫은 거예요 꼴도 보기 싫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아저씨가 단독을 할 수도 있고 명의자가 단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만약에 3번 이 갑한테 부동산을 자 취득한 병원 얘가 시험에 떨어졌죠 그럼 얘가 이제 소유권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병이 을한테 가서 야 시험에 떨어져서 축하한다 어 내가 이제 소유권자가 됐으니까 나한테 뭐 달라는 얘기니까 승낙서 달라 얘가 단독할 수 있다 그래서 단독 신청은 명의자가 할 수도 있고 자 누가 의무자나 제3자가 뭐예요 명의자의 뭘 받아서 승낙서 받아서 자 읽어보자 그랬어요 자 거기 기억에 가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인간중 천배사 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니은 뭐예요 가등기 의무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 병이 잃은 사람 있죠 자 뭐예요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뭘 가지고 재판 등보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럼 가등기 효력은 자 일단 앞에서 봤지만 절대 뭐예요 가등기 효력은 본등기 하기 전까지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자 그래서 본등기 뭐예요 본등기 순위 그래서 가등기만 본등기 할 때는 뭐에 따른다 본등기 순위 따르니까 절대 자 순위만 따른다는 얘기지 물건변등기 효력이 가등기로 소급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번 본등기 전에 청구권 보존 가등기는 그다지 만으로 실제 필요가 없다랬어요 그러니까 자 그냥 단지 뭐예요 청구권만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니은 번에 그런 말 있죠 가등기는 자체로 물건변동 대항제 효력도 없고 추정적 효력도 없고 가등기 권리자가 중복된 보존등기를 말살 청구 그런 권리가 없다 아니게 없다 아니게 없다 다만 담보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는 민법 시간을 배우시겠지만 실제법적 효력에 있어서 경매를 저당권처럼 경매를 신청하거나 우선 면제를 받을 권위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예요 거기 문제에 틀린 걸 했을 때 물건조 청구권은 가등기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채권적 청구권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가등기 문제가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단도로 가등기에 말살할 경우에 승낙 증명 전문을 당연히 제출해야 되고 청구해야 되고 그러면 가등기 순위보존 대상에 대해있는 물건변동청구권이 양도될 경우 가등기 권리를 부기등기 등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가등기한 본등기할 경우에 본등기 순위를 뭐에 따른다 가등기 순위를 따르고 지상권 설정 청구권에 가등기한 본등기할 경우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토지에 대한 전환 이거 이제 보죠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있죠 말살 대상이 아닌 거 세 가지 그 이외에 이제 기본적으로 양립이 가능하다면 굳이 자 예컨대 이렇게 뭐에요 을구에 1번 뭐라고 지상권 설정 청구권에 가등기를 만약에 하고 난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뭐에요 여기다 또 뭐에요 여기다 2번 무슨 등기하면 지상권 등기나 아니면 전세권 등기하면 이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뭐에요 자 점위를 하는 사람이니까 양립할 수 없죠 이거 말수도 예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뭐에요 저당권이라 하면 저당권자는 뭘 안하니까 자 점위를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본등기를 하더라도 지상권 설정 등기라는 본등기 하더라도 지상권하고 저당권은 같은 등기분상에 양립할 수 있으니까 말삼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유형이 두 가지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년처럼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기를 말삼한다 그러면 틀리고 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말삼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자 아무리 중간에 했다 하더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죠 주택 임차권은 대항력 있으니까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유형이 이런 식으로 양립이 가능하다는 거 저당권은 저당권 그죠 그럼 지상권이나 저당권 양립할 수 있어요 근데 자 지상권이나 임차권 지상권이나 전세권 있죠 같은 지상권 지상권 두 개는 양립이 안 되니까 하나는 말씀시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가등기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가등기 중요하니까 꼭 잘 챙겨서 자 칠판에 있는 내용하고 설명한 거 있죠 그거로 계속 반복적으로 몇 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지금까지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기출 문제만이라도 가등기 풀 수 있으면 웬만하면 가등기는 트지 않습니다 올해도 꼭 나오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조금 쉬었다가 그 촉탁하고 이의신청을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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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